저는 사실 치대 다닐 때 너무 편했어요. 너무 쉬운 거예요. 의대나 치대를 처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저같이 공대를 졸업했건 아니면 문과에서 왔건 나름 그래도 이제 서울대 치대를 다니다 올 정도면 서울대나 카이스나 포항군대나 연대 고대 이런 대학을 학부로 졸업을 하고 오니까 나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학점도 거의 다 올 A 받았던 애들이 오는데 그런 애들한테도 저도 그랬지만 저도 처음에 본과 1학년 됐을 때 그랬지만 의대나 치대의 시험은 너무 특이해요. 특이하고 힘들어요.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했듯이 맥락은 거의 없고 그냥 무작정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.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리클레르 이 책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써라 라고 나와요. 마리클레르 밑에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걸 순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써라. 이런 게 의대 치대 시험이에요. 그리고 그것도 양도 되게 많고.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죠. 1학년 올라와서.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무리 뭐 암기과목이 시험과목으로 많은 문과 뭐 이런 데조차도 그래도 맥락이라는 게 있고 뭐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의 양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양을 뭐 단시간에 진도를 나가고 외우라 그러니까. 근데 저는 치대 때 되게 달랐던 게 뭐냐면 저는 이미 의대 때 하드 트레이닝을 4년간이나 겪었잖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치대할 때 항상 얘기했던 얘기인데. 그러니까 의대 4년간 배우는 암기의 양은 치대의 최소 10배입니다. 10배 이상. 치대도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. 근데 아무리 잘 봐줘도, 그러니까 잘 봐줘도 10배예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의대의 뭐 10개, 제가 20개 가까운 과들이 있잖아요. 어떤 과를 갖다 놔도 치과보다 배울 게 많아요. 왜냐하면 몸 전체를 보는 과이기 때문에 치대는 기껏해야 얼굴 정도. 치아에서 더 넓게 나가면 이제 얼굴 정도.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늘리려고 해도 의대의 방대한 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다른 학부를 다른 학부를 졸업하고 온 애들은 아 치대 너무 양 많다. 시험 기간에 공부할 거 너무 많다.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정도였으니. 근데 저는 이제 양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심지어 감옥 중에 대부분은 한 10과목이라 그러면 그중에 6, 7과목은 의대 때 이미 배웠던 내용. 비유하자면 저는 이미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공익을 다시 다니는 느낌. 군대로 치면. 저는 뭐 공부일을 했습니다만. 너무 쉬운 거예요. 이미 특히 1학년은 의대 때 다 배웠던 거를 똑같이 배우거든요. 심지어 그 난이도도 더 적죠. 왜냐면 의대는 몸 전체에 관련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. 치대는 이제 구강에 관련된 것만 배우니까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심지어 암기법이나 공부하는 법 이런 것도 의대 때 주거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치대 다닐 때 너무 편했어요. 그러니까 딴 애들은 막 너무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달랐던 게 의대는 사실 저도 의대 다닐 땐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과를 지원을 할 때 그게 뭐 정화외과냐 뭐 피부과냐 뭐 과를 지원을 할 때 학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점을 다들 모든 사람들이 목표는 A를 맡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. 200명 다. 근데 치대는 저희 치대가 한 학년이 몇 명이었죠. 뭐 100명이라고 치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레지던트 TO가 한 30명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70명은 아무리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100명 중에 이제 정말 A를 맡기 위해서 공부한 애들은 뭐 한 50, 60명. 나머지 30, 40명은 레지던트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치과는 또 레지던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뭐 B 정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. 전체 학번 전체 분위기 자체가 물론 A를 맡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막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그냥 저는 시험 전날 그냥 1시간, 2시간 공부만 해도 막 B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건 A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.